아니, 디타 근데 왕족이야?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요즘에 막... 네! 아나, 아궁, 아유, 푸스파, 아디, 디아, 가랑. 아나, 아궁, 아유, 푸스파, 아디, 디아, 가랑. 왕병해! 옛날에 이름만 갖고 있고 이제 왕족이라는 그런 곡... 딱히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뿌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요. 멋있다, 친구 할래? 지금 우리 시크릿 넘버에 주 팬층이 어떻게 돼?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를 응원하듯이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너랑 너랑 제일 친한 멤버야. 근데 뭔가 지니가 제가 연습생 때 한국어 못했을 때 영어 하잖아요. 저도 영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할 수 있어. 아, 뭐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지니가.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하는데 월 말 평가 때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있었구나. 뭐였어? 시어 타름이에요. 사랑이면 사랑 이렇게 하고... 아, 쌍자음이 나오는구나.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아, 다른 사람 들리니까. 지니한테는... 네, 지니한테는 들리니까 계속 그냥 천천히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줬어? 나한테 알려줘봐. 새싹 말고 새... 새... 응... 어려운 거 있어? 어... 디타 언니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인도네시아어 특성상 R 발음이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까르보나라 만들... 까르보나라? 얘기하다가 아니 그거 계란을 까르보나라 치즈랑 계란이랑 같이 이런 거예요. 랩하트구나, 원래? 아, 네. 댄서. 댄서? 댄서? 무슨 춤춰? 언니 이것도 하잖아. 어? 맞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봤잖아요? 응. 인도네시아의 발리... 전통춤. 발리 전통춤? 야, 빨리 홍보해! 발리 전통춤! 야, 이거 밀고 나가자, 이거. 개인기로. 아, 좋아요. 자, 발리춤은 이런 거 있어요. 하나. 앤. 두구주. 앤. 두두두두두. 아, 눈이 중요하구나. 눈이 중요해요. 하나. 둘. 두구두구두구. 어머!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잘하는 거야? 눈 너무 잘하...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해? 아, 진짜 잘하나 봐. 앞으로도 항상 운영할 거고. 그래서 든든한 언니가 있다는 거를 안녕!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제가 마음에 없는 말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따뜻함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날 찾아. 이렇게. 그렇게.